잘 가고 저도 가자 귀엽게 가자 네 반갑습니다 오덱입니다 오늘의 상대는 메인 탑의 재앙 자체죠 탱크로도 되는 저같은 경우도 그냥 그 자체고 약간 뭐라 해야되지 보데카이저도 6레프 6레프도 약간 헷갈려요 약간 템을 다 뽑지 않으니까 언제 들어오죠? 이러면 제가 많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가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거라 양쪽 다 이쪽 라인 야 굿바이 약간 베인의 타이밍을 재서 약간 이런식으로 써주면 좋아요 베인이 구르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는 아껴주시고 베인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를 써주시는거 꽤 좋습니다 놀라나 안되네 여기 덱이 타고 있어 땀 로노 타우지마 아우씨 아깝다 다행히 좀 이득이죠 이 정도는 샷코가 볼줄 아네 이 정도는 풀각이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탁동 어이씨 힌드 아니었으면 땄는데 야, 라이브 맞는 거야? 야, 이걸 어거지로 전패가 없어졌다 오 뱀 관찰일지 뱀 관찰일지 오 헬 써줘야 되나? 이거 쓰자 잘 가고 너도 가자 귀엽게 가자 어 어 샤넬 배고 있었어 어 어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어글을 잘 꺼지죠? 저는 바텀 좀 밀어줍시다 뱀 스파티 나의 습 owl 기종 안속 여기는 나의 습es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